아프리카 TV 2018 BJ 어워드의 아프리카 TV 페스티벌 인사이트 지명 기자 온라인 방송 아프리카 TV를 주름잡고 있는 인물이 있다. 재짓는 입담은 물론 맛깔라는 먹방으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BJ 쇼기가 그 주인공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게 쇼기는 지난해 진행된 2018 BJ 어워드 아프리카 TV 페스티벌에서 먹방 국방 부문 BJ 대상을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다. 또한 쇼기는 평소 기본 5인분을 섭취하는 대식가임에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몸매를 보유해 문 여성들의 부러움을 샀다. 인스타그램 쇼기의 간혈인 어깨라인과 팔목은 보는 이의 다이어트 욕구를 자극할 정도다. 모든 게 완벽한 쇼기의 자태에 대부분 누리꾼은 실물 한번 영접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보는 순간 너무 매력적이어서 입이 떡 벌어진다는 쇼기의 일상 사진을 함께 만나보자.